오늘 소풍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사나요? 아니지 우리 토끼 커플이랑 같이 소풍하러 왔습니다 제 친구 쉐이다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아 만나볼게요 오늘 소풍가서 뭐 할건가요? 오늘 소풍하고 공치고 다음에 영상찍고 지금은 여기까지 아직 모르겠어 나도 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어디야? 임란이의 잘실 하여튼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약간 홍대랑 아니야 홍대는 아니고 명동 약간 넓은 명동 느낌 막 이것저것 파느라 여기 역시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 별로 없네 여기도 밤 되면 엄청 많지 사람 밤? 아니야 밤에 토끼는 안 열어 그러면 지금이 제일 많을 때야 평일엔? 아니야 점심쯤에 지금은 아침이니까 점심쯤에? 길에 보면은 이것저것 팔아요 오십니다 아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어서 걷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해놓은거지? 니다씨 여기 왜 이렇게 해놓은거에요? 내가 안 했어 아니 아니 이제 여기 터키 커플 친구 만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집에 가자 오늘일날? 목 좀 식히고 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뉴트르키 시체 제작 홍차 응 뭐다? 송차 다음은? 차이야 뭐 네 오늘 차 예요 예요 와 수박 개 크다 이거 뭐야 오빠 머리 같아 암 내가 그렇게 얼굴 커? 어 아 여기 보면 1kg에 키로단이거든요 키로단 키로단 키로단이잖아요 24일이라? 잘했어 이거 가지 봐봐 가지 1kg에 14일이라 1300원 1kg에 14일이라 1300원 진짜 4일이네 이거 토마토 진짜 신기해 토마토가 꼬박조로 생겼는데 어 핑크 토마토 오 내일이 저녁 devot fun 스틸 뭐 지금부터 아니 정확히 다 마지막으로 네 나 놓은 köfte에 희 Alicia 육하 다음날 오 진짜 많네 평일인데 평일이야 평일 진짜 오늘 singular이야 오늘 목요일입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그 벽이 온 것 같아 놀이공원 하필 오늘 온 날이 소풍 온 날이랑 겹쳤습니다 학생들 와 애들이 엄청 많네 애들이 오빠 보고 애들이 저보고 중국인에 일본인에 나 진짜 그렇게 생겼나 봐 아니야 여기 사람들한테는 아시아사람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안녕 애들 엄청 많아 애들 너무 많아 지금 아시아님 많아 감실도 없네 이 날이 너무 많아 이건 진짜 없다 여운 여울도 없네 일단 도루요 민렛 카플라도 1시간만에 보상기 보여줘 이거 다진 고기 토키식 미트볼 미트볼입니다 미트볼 양갈비 원래 4개밖에 없었는데 2개 더 추가했습니다 이거 토키식 소스 있는 닭고기 닭고기? 닭가슴살인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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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날개? 닭날개 닭날개입니다 닭날개 여기 공원에는 돈 주고 불판 빌릴 수가 있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좋다 공원에 불판 빌릴도 있어서 싸우 좋다 있어 1킬로에 1레랑가? 벌써 우리는 4월 1회 정도 주는 거야 고기 끓었습니다 여기 그릴만 이렇게 들여진 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릴만 이렇게 들여진 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가져온 고기를 무게 재서 돈 냅니다 여기 그릴만 이렇게 들여진 데가 너무 좋습니다 와 대박 닭이 오래 걸리니까 닭부터 해요 닭이 오래 걸리니까 닭부터 해요 닭이 왜 그래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한국사는? 네 사과는 프라이 그리고 프라이 프라이트지 구수 국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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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도 돼.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역방향 불러서 지금 바람 나한테 다 와. 어, 바람 진짜 많이 불어 지금. 여기 오빠한테 다 가. 자리를 바꿨어. 사장님이 역방향 불렀는데 자리 바꿔주셨습니다. 어, 좋아, 좋아. 너무 끌려. 금방 내잖아요, 이거. 좀 빼고, 너무 정신없다. 어차피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먹어서, 가슴이 역방향 불렀는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더워. 안 먹으면 더워. 그가 안 먹으면 더워. 아, 좋아. 지금 한국에 없어. 다른 살이야. 사랑해. 여러분, 이거 뱉랑 같이 먹으면 더워. 좋은 말이야 오오오오오 예 오빼 칫고 오빼 예칫고 보 tract 고고요 이제 봐박 bu biber 비ber이 그러네 비ber이 이렇게 어떤 게? 잘 안내고 싶다 응 맛있어 정말 알라 리몬 와부아라다 그스라 슥쥐 여러분들 꼭 터키 오면 저기 한번 와보세요 그리워도 있고 재료만 가졌는데 진짜 그리고 이게 터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 완전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이랬도 있고 이제 저희가 밥을 다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 무슨 이게 한국에서 3만원? 3만원 정도 되는데 다 합해서? 다 합해서 다 4명이서 다 못 먹었습니다 너무 많아 와 진짜 좋다 300리라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양갈비, 닭날개, 다코 그다음에 이제 미트볼 와 과일까지 그냥 엄청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캠핑 벌써 끝났어? 소풍 어 재밌었어 근데 주변 너무 빨라 여기 어디야? 여기 유라니에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거기 구울 수 있는 자리도 돼있고 그냥 소풍만 가져오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풍 캠핑 끝나고 택시 타러 갔는데 택시가 없어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택시가 없대요 지금 안돼, 아빠리지 이게... 바슨 이빨, 이빨, 이빨! 안녕하세요! 자 요거 FunTER 예전이? 네, 이빨, 이빨, 이빨 빨리 가면 수업을 가면 한가봐 아니, 지금 이거로 고기야 연일에 손라, 째다, 째다 초코모카 딸기 딸기 이거 뭐야?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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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터키의 길거리에는 마스크 쓴 사람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없어요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기분이 어때요? 한국 안 가고 싶어 이것 때문에 한국 가면 다시 마스크 써야 되는데 써야 되니까 싫어 밖에서 안 써도 돼 눈치 보여 아 그렇긴 하지 뭔가 둘이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 되게 둘이 행복해 보이면서 되게 슬프다 뭔가 둘이 2년 후에 다시 만날 건데 2년? 2년.. 이제 그거는 모르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난 바로 울려 했는데 이거 코로나 나오고 지고 못 갔잖아 어떻게 될지 부르지 쉐이다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 맞나? 응 다시 만날 때까지 둘이 잘 살고 다음에 오면은 결혼하고 가고 싶어 우리 집에서 만난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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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라 다음 시간입니다. 흠.. 마지막 만남 페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남자친구한테도 전해주고 아까 가깝게도 전해드리네 인샤얼라인 이스템 에.. kendinize çok iyi bakın sizi çok seviyorum 둘이 뽀뽀일려는 줄 알았는데 하하하하하 çok seviyorum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고 좋은 날을 보냈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 이게 네..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디가.. 손가락으로 가는 중 바이바이 한fund 라는格冬 손가락으로 가는 중 하.. 보고싶어라 고마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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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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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